어떤 사람은 왜 사는가, 왜 우리 앞에 고난이 필요한 것인가, 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가, 왜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,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꿈꾸는 나는 무엇인가는 공통된 화두일 거라는 생각이 돼요. 다만 어떤 사람은 그 화두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화두조차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. 바로 그 생각하지 않는 그 횡단에 예술이라는 것이 생각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빌미 혹은 계기 이런 걸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이 선택한 사랑이라는 대상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되기 위한 사람의 이야기, 그렇게 실천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꿈을 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문자라는 생각도 했고 우리에게는 그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다 먼 그대라는 존재가 있는 거지. 저에게 먼 그대, 제 40년 동안 연극이라는 길 위에 먼 그대, 또 60년 이 길을 오신 임영웅 선생님한테 먼 그대는 연극이고 관객이었던 것 같아요. 멀다고 느끼는 것은 가깝기 때문에 멀어질 때 멀다고 느껴지는 거지, 나에게 그 애정이 없으면, 기본적인 애정의 깊이가 없으면 뭐 멀고 짧고 길고 없겠죠. 이 작품에서 먼 그대라는 것은 이별하는 먼 그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먼 그대는 정말 절대적인 긍정적인 가치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멀게도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존재라고 생각해요. arbeitrale트 이제 씬 그만이라 뱅이기 때문에 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chills HUMPymight 산거라고 생각하세요. 진짜